자,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 접선의 길이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유용할 거야.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해 줄 텐데 자, 일단 그러려면 접선의 길이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접선의 길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어. 쫙 원이 있어.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럼 실은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몇 개 글 수 있냐면 두 개 글 수 있지. 이쪽으로 글 수도 있고 밑으로 글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접점이 등장하잖아. 접점, 이렇게. 자,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이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고 실은 우리 동네에서는 너무 바쁘니까 쟤를 줄여가지고 접길이라고 불러, 접길. 접길아, 이렇게. 이렇게. 자, 실제로 이 원리는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원리는 피타로하스 정리로 하는 거야. 한 번 그거를 유도해 줄게, 내가. 이 원의, 원의 방정식을 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고 물론 이제 원리를 다 우리가 그 이해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그죠? 손 안 대고 풀 거야. 봐봐. 그리고 이제 이 원밖에 점을 뭐라고 할까? M, N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했으니까 아, 참. 접선의 길이가 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건데 당연히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있고 수직 중심에서 접점까지 있고 그치? 쫙 갈라보면 두 삼각형은 뭐야? 정확하게 합동이잖아, 그치? 합동이고 얘랑 얘랑 대응변이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 두 개는 반드시 같아요. 자, 그냥 높아시면 얘기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반지름 R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니? 이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 어떻게 돼? N-A의 제곱 플러스 N-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접선의 길이는 이 접선의 길이는 뭐라고 할까? 이 별이라고 할게. 접선의 길이는 피타우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빗변의 제곱 얘가 빗변이잖아, 그치? 얘의 제곱 N-A의 제곱 플러스 N-B의 제곱, 그치? 자,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완성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저 시험 시간에 나오면 그냥 원리대로 그냥 피타우라스 정리 써서 풀래요. 뭐 하고 싶은 맘대로 해. 하지만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의 문제의 유형을 볼 텐데 실제로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렇게 공식화한 거를 기억하는 게 더 유용해요. 왜냐하면 원이 항상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 일반형으로 나오잖아. 그럼 또 정리해야 되잖아.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일반형으로 나오는 거 그냥 표준형으로 정리할래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일반형 안에 뭐 x의 계수가 막 a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중심도 지저분해 반지름도 지저분해 이렇게 푸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선생님은 수많은 문제의 유형을 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형태냐? 봐봐. 항상 원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 요렇게. 는형으로 만들어. 는형 필요 없어, 그리고 실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씌우고 이 원 밖의 점 m,n을 여기다 넣으면 그치? x 대신 m 넣고 y 대신 n 넣으면 끝난다는 거야. 요렇게. 자, 지금부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유도도 다 했고 그치? 원리도 알았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를 넘겨. 그럼 원래 는형인데 는형 버리기로 했잖아, 그치? 응.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씌워.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0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루트가 어떻게 되니? 암산으로도 되지만 그냥 한번 써볼게, 예의사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잖아, 그치? 0 여기다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그치? 거기서 2 빼는 거 아냐, 그쵸?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루트 38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 자, 얘는 일반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오면 보통은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더 좋은 게 니네 봐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그치? 이런 표준형으로 보면 아까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한쪽으로 넘기자. 그 다음 는형 버리자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뭐야, 그치? 얘가 그냥 얘 전개하면 얘가 일반형인 거잖아. 일반형은 더 좋아. 더 좋다니까,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는형 버리면 돼. 루트 씌워, 이렇게. 0,1 넣어. 그럼 x 일단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니까 어떻게 되니? 루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1-6 플러스 24 얼마야, 루트. 19잖아, 이렇게. 한 문제 더 봅시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더 빛을 발하죠. 왜냐하면 일반형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x의 계수에 잘 모르는 a가 들어와 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중심도 짜증나. 반지름도 짜증나. 근데 우리는 신나. 왜? 우리는 뭔가 아는 게 있거든. 일반형? 더 좋아. 능력? 버려. 루트 씌워. 그 다음 2,0을 그냥 쑤셔 넣으라니까. 그러면 y 대신에 0 넣으면 y는 일단 사망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 x 대신에 2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4-2a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루트 13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9-2a가 얼마입니까? 13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원래 수학이라는 거는요.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줄 알면 그게 최고야. 그리고 실전에 가서 상황에 맞게 객관식이다. 그럼 당연히 가장 빠른 풀이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수학 잘하는 애들 1등급인 애들 다 그렇게 푼다고. 자,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준 이 접선의 길이 공식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rkläre